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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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부품주로 포함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반도체를 검사하는 부품인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 네, 맞습니다. 소재로 반도체 부품, 장비보다는 일회성 소모품으로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모품이에요? 설명 좀 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소켓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반도체 출하 전에 이 제품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으로써요.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모두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동사의 주력 제품, 2000년도 초반에 세계 최초 양산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렸던 이런 실리콘 제품 같은 경우가 기존에 사용되던 제품보다 반도체에 대한 손상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장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실리콘 러버형 소켓, 마켓시어는 2016년도 한 20% 정도에서 지난해 60%까지 좀 상승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메모리용과 또 비메모리용 제품 간에 같은 소켓을 쓰진 않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바쁜 좀 소량 생산에 좀 가깝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필요한 이런 양도 이런 제품의 이런 포트폴리오에 상당히 좀 많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 수익성도 좀 상당히 더 괜찮고요. 많으니까 아무래도 물량은 공세를 많이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각각의 반도체에 맞춰서 좀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 측면 좀 상당히 일단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좀 더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부품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동사의 지금까지 좀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테스트 속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런 좀 수익성에도 좀 비메모리 매출의 비중이 높은 것보다는 조금 저평가를 받는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올해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60%까지 좀 올라오면서 이런 좀 저평가에 대한 시각들 좀 변화해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좀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업황 영향도 많이 받겠네요. 반도체 업황.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출하량도 좀 좋고 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지만 이런 또 이런 또 확실한 아이템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확실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업황이 좀 안전해지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는 되겠지만 말씀해주신 대로. 방어는 되겠죠. 맞습니다. 선도는 못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업황이 또 굉장히 중요한.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좋나요? 이 회사에게 둘러싼 업황이. 네. 어때요? 반도체는 워낙에 지금.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네. 이야기가 너무 많고 사실 이렇게 의견도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픽아웃에 대한 그런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번 2분기가 뭐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도 같고. 실적이요? 네. 하지만 뭐 반도체 쪽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좀 마주할 새로운 세상에서 또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쪽의 수요는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 반도체 쪽은 좀 계속 좀 최소한 올해 또 내년까지는 좀 좋게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하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비메모리 쪽으로 봤으니까 이번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 이슈도 좀 봐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DDR5로 좀 전환되는 그런 이슈가 또 최근에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DDR5로 좀 전환을 하게 되면요. DDR4에 비해서는 면적이 약 15% 정도 넓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제품의 이제 수요도 이 제품의 이제 테스트 안에 필요한 소켓수도 역시 15% 정도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DDR3에서 DDR4로 전환되던 그 시점에 동사 매출액이 약 30% 정도 상승했던 그런 좀 과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DR5로 전환이 시작되면은 아무래도 동사에게는 좀 실적 성장의 그런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게 또 DDR5용으로 또 개발이 또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개발 모두 마쳐있는 상태로 올해 말부터 충분히 좀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DDR5로의 전환 수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출하되기 전에 그것을 장비, 검사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메모리와 빔 메모리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황에 그만큼 영향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외에 또 사업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또 사이클 업종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신사업에 또 이제 진출하기 위한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5G 안테나형 필름 소재인 연성 동박 적층판이라는 시장에 좀 진출을 했는데요. 이 제품 제가 FCCLE라고 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G 안테나에 좀 사용이 되면서 앞으로 이 5G망이 보급되는 데 좀 필수적인 제품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글로벌리 한 3조 원 정도 규모가 됐었고요. 국내는 한 4천억 원 규모로 연평균 한 1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상당히 고성장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제품 개발을 마치고 올해부터 좀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처음 관련된 매출 50억 원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이렇게 좀 시장 점위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ISC는 여기까지 볼게요. 저희 기업을 두 개를 가지고 오셔서 다음은 오로라입니다. 오로라를 정말 수년 전, 10년 전부터도 주주시장에서 굉장히 언급이 됐었고요. 왜냐하면 독보적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콘텐츠라고 하죠.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또 인형 만드는 회사로 잘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주력 사업을 인형 만드는 걸로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글로벌 캐릭터 콘텐츠 기업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7만 종인 캐릭터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80여 개의 글로벌 자체 이런 캐릭터 브랜드 런칭에 좀 성공을 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캐릭터 왕구 생산이 좀 주요 매출원이긴 합니다. 최근에... 여전히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인형이 아니라 조금 파악을 해본 결과 이런 IP들을 활용해서 인형에다가도 또 프리미엄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상당히 인형들을 모두 수제로 만들고 있고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제가 네이버 쇼핑에 쳐보니까 한 개에 2만 원 이렇게 프리미엄화를 진행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주목을 해봤던 점은 이런 IP들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좀 나서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동사의 좀 대표 IP는 유후와 친구들 이런 좀 유후와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네, 이 브랜드가 좀... 유후? 유후 이건가?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브랜드가 되어서 이제 이런 좀 넷플릭스나 이런 글로벌 OTT 업체들이 좀 나타나게 됐잖아요. 그런 업체들에서 좀 상당히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IP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아시아 최초 유아동 오리지널 시리즈로는 아시아 최초로 이렇게 좀 제작이 돼서 3개의 시즌으로 지금 190여 개 국가에 약 20개 언어로 좀 번역이 돼서 방송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넷플릭스와의 독점 방영 기간 끝나게 되면서 시즌2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부터 KBS에서 좀 방송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JTBC에서 또 이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즌별로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방영을 하게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좀 최근 IP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 왕구 같은 거의 제작 사업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카카오 프렌즈나 신비아파트, 펭수 이런 유명 IP들에 대한 이 왕구 OEM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OEM 사업이라는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해외 쪽을 보시게 되면요. 해외 쪽 매출에서는 동사의 자체 브랜드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약 85%에 좀 달할 정도로 이렇게 좀 캐릭터 콘텐츠에 대한 영향을 좀 충분히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 자체 캐릭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경쟁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경쟁력이고 사실 이게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좀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 역량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80여 개의 이런 브랜드 중에서 단일 브랜드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 상위로 봤을 때는 5%를 넘는 브랜드는 또 없거든요. 그만큼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약 80여 개국에서 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렇게 좀 각국의 이제 또 수요자층들의 이런 니즈가 또 모두 다르잖아요. 어떤 좀 선호하는 디자인이나 뭐 어떤 나라는 조금 어두운 색, 어떤 나라는 좀 밝은 색. 이런 각 국가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는 것을 좀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역량이 좀 동사의 좀 주요한 경쟁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캐릭터도 있지만 다른 회사의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OEM 사업을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좀 유명한 거 뭐가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게. 아, 네. 이게 사실 저희는 조금 모를 수 있지만 사실 역량들 사이에서는 이제 거의 BTS급인 신비아파트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BTS급. 네, BTS급입니다. 신비아파트는 신비가 사는 아파트입니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신비로 돼서. 초성환 대표의 따님 이름이 신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이 신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난해에 CJNM의 이런 애니메이션 방영 채널인 투니버스에 개국일의 역대 최고 시청률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 IP 확장, 애니메이션을 넘어서서 게임으로도 진출을 했고요. 또 이런 웹드라마 쪽으로도 진출을 했고. IP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당히 영유아 측에서는 상당히 핫한 그런 IP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즌 4가 올해 9월에 좀 방영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새로운 시즌이 나올 때마다 이런 관련된 제품의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런 신비아파트의 IP에 직접 좀 투자를 해서 공동 투자 쪽으로 좀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 유통되는 관련된 왕구들 90% 이상을 동사가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 성장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유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OEM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자체의 캐릭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자체 IP 개발 역량이 있다는 것인데 비중이 한 어느 정도나 돼요? OEM과 자체 컨텐츠. 국내에서는 이런 좀 국내에 좀 인지도 있는 이런 IP들을 가져와서 왕구 사업을 하는 비중이 좀 확실히 높고요. 해외에서는 동사 자체 브랜드 매출을 차지하는 게 85%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내에서 이렇게 좀 OEM 사업들, 사실 유명한 이렇게 인지도 있는 IP 있는 회사들이 왜 동사의 이렇게 제작, 왕구 제작을 의뢰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캐릭터 왕구 브랜드 순위로는 국내와 영국과 러시아에서 1위 그리고 미국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사실 이런 카카오 프렌즈, 펭수, 신비아파트, 왕구는 좀 오로라 월드로 통일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IP 같은 경우에는 확장이 좀 생명입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시작을 했더라도 게임이나 의료 이런 좀 더 많은 산업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이 IP의 가치가 확인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더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캐릭터 IP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영유아들에게 사용되는 이런 왕구 사업은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품질적인 측면이나 브랜드 경쟁력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유명한 캐릭터 IP들의 왕구 사업의 좀 필수 파트너로 이미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 정도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연구원께서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새롭게 형성된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한 마케팅이 굉장히 효율적이었지만 사실 회차당 이런 제작비가 1억에서 1.5억 정도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2부작을 제작을 하게 되면 60억, 70억을 이제 순위익단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비용단에 타게 됐었지만 넷플릭스 이런 글로벌 OTT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진행을 하면서 제작비에서 나아가서 일정의 수수료까지 좀 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IP를 개발을 해서 왕구를 제작하고 시장의 반응을 본 다음에 시장에서 통할 것 같은 콘텐츠 IP는 미디어 콘텐츠화를 시켜서 좀 더 영향력을 크게 만들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상승한 IP를 통해서 추가적인 라이선싱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생겼다는 판단입니다. 동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호와 친구들 외에도 추가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금 계획 중인 것으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다 보니까 자체 개발한 IP를 통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좀 세계에서 통할 만한 IP를 가져와서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이런 마케팅 채널과는 다른 완전히 효율적인 그런 채널이 좀 새로 생겼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좀 글로벌 플랫폼에서 이렇게 좀 인지도를 확보하게 됐을 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타겟, 전세계 이런 면세점 등 전세계 80여 개국의 판매망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영 효과들을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주식시장 급락했을 때 이 기업도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서 52주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은 안 느끼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난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주요 유통 채널들이 면세점이나 백화점들의 셧다운 영향이 좀 있으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영향인데요. 하지만 올해부터 실적 회복되는 건 일본기부터 충분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약간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었던 구간에서 이런 글로벌 OTT 업체들과의 협업이 좀 확대가 되면서 신규 좀 성장 동력으로 잘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서치하름의 김도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